금오마린테크 네 이번에는 금오마린테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금오마린테크에서 전략기획팀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백준우라고 합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 금오마린테크 어떤 기업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오마린테크는 이제 보트나 어떤 선박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장비를 다 취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전자장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우리 장비 이거 진짜 최고다 라고 하는 제품이 있을까요? 사실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대표적인 건 HNS 라이브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라이브 어탐기가 요새 많은 낚시인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 어탐기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나 뭐 기술력이 있을까요? 어 일단 뭐 저희가 가신 기술력보다 로렌스에서 단일 소프트웨어 기능에 10억 이상을 투자할 정도로 일단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비교해서 더 빠르고 인터페이스나 그리고 CPU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또 더 빠르고 좋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또 2022년과 2023년 올해는 작년과 또 다르게 새로워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금호마린테크 어떤 점이 새로워졌을까요? 어 일단 아직은 곧 나올 예정인데 이제 금호마린테크에서도 가이드모터, 파워폴 뭐 이런 새로운 배터리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올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HDS 프로가 이번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 보트워너분들은 이 금호마린테크를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제품 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금호마린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